제일 쉬운 게 샵디파인이죠. 디파인은 정의하다 이런 것이고 디파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샵디파인 해서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상수가 오는 경우에요. pi 뭐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를 뭐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뭐로 하겠다. pi가 나오면 3.141592로 하겠다는 거고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전체력이 언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컴파일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pi 프로그램 중에 pi를 다 찾아요. 그래서 pi가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다 3.14159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 상수 혹은 매크로라고 해요. 매크로 그냥 매크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크로 상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샵디파인하고서 이렇게 대문자로 있는데 괄호가 오면 보통 이제 C나 이런 언어에서는 괄호가 하면 이걸 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함수. 그래서 이걸 이제 매크로 함수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규먼트를 갖는 매크로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은 function-like 매크로 함수 같은 매크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는 얘는 이제 매크로 상수 얘는 매크로 함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용어로 쓰이니까 이렇게 얘는 매크로 라이크 object-like 매크로 그냥 매크로 얘는 함수 같은 매크로 아니면 매크로 함수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매크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냥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매크로 상수 얘는 매크로 함수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샵 디파인은 매크로가 되겠고 매크로 또는 매크로 상수가 있겠고 얘가 이제 매크로고 여긴 지금 매크로네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매크로 어 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보면 매크로명 상수 또는 문자열을 쓰게 되어 있고 3.141592라고 해서 프로그램 중에 PI 대문자 PI를 찾아서 컴파일 하기 전에 모두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컴파일 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컴파일 된 소스에는 그래서 PI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3.141592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샵 디파인 사이즈 100 사이즈를 100으로 바꿔라. 언제 바꾸라고요? 컴파일 하기 전에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밑에 메인함수에 쭉 프로그램 중에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100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언제? 계속 얘기하네요. 컴파일 하기 전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컴파일 하는 소스에는 대문자 사이즈란에는 없어요. 이미 다 100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지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배열이고 포문의 루프를 돌리는 건데 내가 처음에는 100개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서 1000개다 라고 하면 여기 100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을 다 10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여기다 딱 한 번만 1000이라고 바꿔주면 나머지가 다 자동적으로 컴파일 하기 전에 1000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냥 100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이즈라고 하면 여기 전체 가지고 놓을 게 100개인가 보다 라는 어떤 정보를 더 주는 차원에서도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한 줄을 더 써주는 대신에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샵디파이문에 의해서 이렇게 매크로를 만듭니다. 매크로 파일을 3.14152로 그리고 사이즈를 100으로 컴파일 하기 전에 바꿔라. 매크로의 이름은요. 이렇게 보통 대문자로 쓰고 단어가 이제 두 개 이상이라고 그러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언더스코어를 더 써주는 게 일반적인 매크로를 매크로 명을 만드는 매크로 이름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듭니다. 자 우리가 스캔앰프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오류가 났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보통 샵디파인 CRT, CQO, 노워닝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여기 샵프라그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샵프라그마, 워닝, 디세이블, 4996 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 4996은 여기 나온 숫자예요.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샵프라그마는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전체리기에 넣어놨지만 사실은 표준 표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준은 아니고요. 샵프라그마 여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샵프라그마는 지금 일단 지금 스캔앰프 이런 거 쓰다 보면 옛날 함수들이 여기 지금 CRT가 자꾸 나오는데요. C런타임이라고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C런타임이라고 해서 옛날 함수 중에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함수들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인 underscore s secure로 끝나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표준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저스트로에서만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에러가 나서 돌려보지를 못하니까 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저번 주에 해봤었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제일 프로그램 앞에다가 샵디파인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있어요. 샵프라그마는 뭐냐면 샵프라그마 여기 하고 들어가 보면 되겠어요. enable selective modification of the behavior of a compiler warning message 컴파일러의 경고 메시지를 내가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warning pragma 샵프라그마 warning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괄호를 열고서 뭘 쓸 수 있냐면 지금 쓰려는 것은 이 disable이에요. disable don't issue the space by the warning message 어떤 특정 warning 메시지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나오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이제 disable 이고요. 그 뒤에다가 아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숫자 이게 이제 에러 메시지 4996 이거든요. 걔를 써주면 걔를 써주게 되면 여기 뭐죠 음 스캔 애플 쓰더라도 이런 에러가 뜨지 않아요. 이거 잠깐 해 보도록 할까요. 음 자 저번주에 보면 이제 그 자 여기 지금 샵디파인 CRT 시큐어 노 워닝스 자 이거 할 때 여기 저번주 했던 거 기억납니까? RTF7 눌러서 속성 창에서 속성 창에서 구성속성 CC++ 전처리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처리기 정의해서 이렇게 뒤에다 이런 거 추가해서 확인하니깐 그 지금 에러 안나는 거 봤었죠? 에러 안나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여기 지금 메뉴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오늘 배우는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여기 49996은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에러 메시지 숫자다. 4996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컴파일을 해보면 지금 지금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캔 애프가 unsafe 하다라고 해서 underscore s라는 함수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만큼 떼서 sharp define 하면 이제 에러가 경고로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숫자를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 4996이 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숫자예요. 4996 그래서 샷플라그마 컴파일러에게 경고인데 4996 경고는 무시하도록 해줘요. 나 관심 없어요. 얘는 무시할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며 똑같이 나오죠. 아무 경고도 뜨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지금 비표준 전철이기 때문에 안 되는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사실 스캔에프 오류 안 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에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기 스캔에프나 이런 아까 이런 이런 에러가 났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비표준 전철이기다. 컴파일러의 기능을 지정하는 거다. 자 얘를 여기다가 한번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한번 런 해볼까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얘가 있으나 없으나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를 써놔도 에러가 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해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샷플라그마는 컴파일러 기능을 지정하는 비표준 전철이기라고 했습니다. 표준이 아니라서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많이 써요. 표준이 아니라 모든 C 컴파일러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컴파일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C 언어로 되어있는 소스는 컴파일러가 있어야지 기계어 코드로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정확한 컴파일러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MSVC예요. MSVC입니다. 이 버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구요. 숫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일단 동작하고 GCC 4.0 이상에서 동작해요. 근데 GCC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구요. 이 GCC는 뭐냐면 GCC의 악자예요. GNU 컴파일러 콜렉션의 그러니까 GNU의 컴파일러 그 집합이라는 GCC의 악자가 이제 GCC입니다. GNU 컴파일러 콜렉션 그러면 이제 GNU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냥 공공과 학생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GNU는 GNU is not Unix Unix는 이제 OS 이름이죠. C 언어로 만든 OS의 예전부터 많이 쓰는데 요즘 리눅스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리눅스의 원래 원래 그 원래 버전이 Unix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눅스는 얘의 슬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요. GNU is not Unix 그래서 그 약자로 GNU예요. GNU 리초드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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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라는 사람이 MIT 에게서 85년에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하는 OS 프로젝트를 이제 GNU라고 얘기합니다. GNU 마크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설립한 이 재단 FSF라는 재단에서는 야 소프트웨어를 뭐 가져다 쓰는 거 내가 고쳐 쓰는 거 파는 거 조차도 자유롭게 하자 이런 이상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 이후에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나와서 내가 만든 소스를 공개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공개하면 난 못 먹고 살지? 라고 하는데 내가 공개를 한 소프트웨어들이 전세계에서 많은 해커들이 여기 오류 있는데? 라고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완벽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그걸 이용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오픈소스를 던져놔요. 만든 것들을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디버깅도 하고 보안 패치도 하고 여러가지 개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태계라고 얘기해요. 생태계. 이런 생태계가 생기면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가장 예전에 그 패스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조차도 요즘은 이렇게 오픈소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든 소스를 이렇게 제공을 공개를 합니다. 구글이 제일 많이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집단지성에 힘을 빌리자 해가지고 그 안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얼마나 훌륭한 개발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많은 또 해커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 개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런 걸로 현재는 넘어왔는데 어쨌든 이제 여담인데 길어졌는데요. 이 GNU에서 이제 OS 프로젝트 중에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컴파일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제 예전에는 그 C 언어가 있던 시절이니까 C 컴파일러가 필요했고요. 그걸 만든 게 이제 바로 GCC가 되겠습니다. 이 GNU라는 데서 GNU에서 만든 C 컴파일러가 GCC가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C 언어만 됐었는데요. 그래서 GNU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컴파일러 컬렉션 여러 개가 모여있다는 얘기고 리눅스 계열 플랫폼의 사실상 표준 컴파일러가 바로 G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C 언어만 했다가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쭉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구글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구글에서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C++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그 Dev C++ 보면 MinGW라고 되어있던 게 바로 그것도 이 GNU를 윈도우 버전으로 바꾼 게 윈도우용 GCC버전을 MinGW라고 얘기하고요. Dev C++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뭐 라고 얘기하다가 쭉 이제 여담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컴파일러 이름이 정확하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컴파일러들을 이용하면 요즘은 쓰면 별론데 온라인 컴파일러 중에 코딩그라운드 사이트에 가면 여기 GNU GCC버전 7.1.1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fleet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Clang, 클랭이라고 읽어요. 클랭 버전 7.1.2고요. 그 다음에 Jdodl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이제 콤보박스로 해서 GCC버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컴파일러들도 이렇게 다양한 지금 버전의 C컴파일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잠깐 얘기하면 이 pragma는 컴파일러 기능을 지정하는 비표준 전처리기다 visual studio gc 4.0 이상에서 동작을 하고요 여기다 4996 이라고 하면 이런 이런 에러는 무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써요 pragma once 라고 해서 해당 헤더 파일을 중복 포함한 경우에 한 번만 포함해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스가 여러개에요 그러면 각 소스마다 이걸 써놓으면 한꺼번에 다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요게 중복해서 두 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앞에다가 sharp pragma once 라고 써주면 한 번만 한 번만 들어가요 여러개 소스에 다 들어가 있어도 sharp pragma once 라고 하면 똑같은 헤더 파일은 한 번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ragma comments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만든 보통 이제 static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링크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소켓 프로그램이나 채팅 프로그램 이런거 만들 때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지금 링크 할 때 쓰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소켓 프로그램 이런거 할 때는 볼 텐데 당분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구조체에서 한 바이트로 정렬하고 이럴 때 또 pragma pack 해서 push1 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체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이 pragma 비표준이긴 하지만 보건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